안녕하세요. 라디오스타 전국투어 오늘은 가수 강미래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양시에 사는 강미래입니다. 네. 오늘 준비하신 곡 찔레꼬 가자. 출발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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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길래꽃불개의 피는 남쪽 나란의 고향 언덕위에 조가산가 흐릴습니다 아주 구름이 배물고 눈물 서져 이별 칼을 불러주던 못 잊은 사람아 달뜨는 저녁이며 노래하던 새 도움을 설리개창부 우선이 서럽습니다 찬양뿐에 모여 앉아 매일같이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격레이네요 melting uned 한 어떡 한 어머나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